제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닥터럴 미니스트리 그 과정에 있는데 콜스 워크는 다 끝나고 지금 논문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논문 준비를 우리 교회에 W-O-R-L-D 이 다섯 가지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교수님하고 제가 하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가운데 자꾸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Welcoming people with warm heart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환대, hospitality, hospitality라고 하는 영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영어는 아니지만 hospitality하고 가장 흡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지난주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hospital이라는 게 있습니다 hospital도 환대,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hospitality하고 hospital하고 비슷한데 교회도 hospital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전문의 있는 척추 전문의, 안과 전문의, 뇌 전문의 이렇게 오피스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클리닉, 병원 말고 교회는 종합하스피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all kinds of people, 어떤 병이라도 암에서부터 감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분, 어떤 학력, 어떤 빈부 상관없이 종합병원에는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가도 그 병에 맞게끔 다 응급실에서 배치를 시켜주는 것처럼 교회는 hospital, hospitality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세미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꽤 많이 와서 머물고 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성교사님들이 저희 집에서 많이 머무는데 또 우리가 부흥회가 있거나 무슨 집회가 있거나 성교사님이 지나가실 때 호텔에서 모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호텔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머물러 봤지만 세미안 교회가 호텔 안에 꾸며놓고 편지 쓰고 슬리퍼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환대를 받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손님 접대를 극진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이고요 저희 집에도 누가 오시면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오시면 머무시는 동안 정말 두 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바꾸어 드립니다 뭐 가방까지도 사드리고 저희가 돈이 많아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런 저의 성격을 알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능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손 대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질까 제 옛날을 이렇게 추억에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로 치면 제가 한 1,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 시골입니다 저희 집이 어제 저녁 저희 집 보여드렸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게 근사한 궁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저 모양인데 30년 전에 어땠을까요? 정말 그 어제 기억자로 꺾여진 그 집 그 중에서도 한 면은 우리 집 사는 방보다 더 큰 소들이 사는 외양간이었고 저희는 한 면만 이렇게 방 하나에서 여섯 식구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시골에는 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7시, 8시쯤에 누웠다 치더라도 한 10시는 좋게 넘었을 자정이 다 됐을 시간쯤에 여섯 식구가 방 하나에 쭉 누워 있는데 그 시골에 밖에서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십니까? 뭐 자다 보니까 한 두 번 더 말씀하셨겠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누구신기요? 하고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얼떨결이 옆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문을 연 그 어둠 속에 아주머니를 보니까 보따리 같은 걸 하나 들으셨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하나를 손에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잘 데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섯 식구가 한 방에 자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요 저희 집이 18가구가 사는데 산 위에서부터 밑에 일렬로 종대로 집이 18가구가 있고 밑에 몇 가정이 나누어져 있는 모르긴 몰라도 저희 집까지 왔다는 거는 앞에 17집에서 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뜻입니다 절대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만당 집이니까 다 거절을 당했는데 우리 집에서 안 재워주면 이제 그분은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도 잘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우야만 좋노 하고 돌아서 가는 그 뒷모습이 제 어릴 적 추억 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좀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목해가 어릴 때 아이들 둘이 아주 뭐 두 살 세 살 할 때 뭐 서너 살 될 때에 한국에서 중학생 하나를 맡아달라고 3년을 키운 적도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물도 바가지로 흘렸고 또 기쁨도 바가지로 얻었던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환대해주고 받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성교사님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전 재산을 10만 불 플러스 8천불 10만 8천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함부로 쓸 수 없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 세미안교회가 한 주에 제가 받는 이메일 전화만 하더라도요 성교사님들이 달라스에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일 아침 8시에도 제가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요 그 중에 성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방문도 있지만 이 달라스가 성교사님들 계시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물가가 싸죠 대도시죠 동서남북으로 비행기 타고 성교 보고하러 가시기 좋죠 그래서 여기가 성교 단체도 많고 안생연도 많이 오시고 일주일, 일주일 거쳐가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전화가 많이 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다 차에 우리도 성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쉬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헝검하신 분과 논의를 하고 본인도 기뻐하시고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 부동산 하시는 우리 은혜로운 권사님하고 이제 제가 찾으러 다닌 거예요 한 15만 불 정도 선에서 사면 되겠다 콘도라도 하루에 세 집, 네 집들 보면서 눈만 뜨고 새벽 예배 마치면 찾아다니면서 달라스가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멀티플 오퍼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웃돈 많이 하는 꼬는 상상도 못합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세어느 집을 보러 가는데 오늘 정말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본인 집에 호스팅 못해서 호스팅은 해야 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제일 눕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집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왜 네 집은 안 되냐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다가 이게 좀 버거워서 이렇게 된 건데요 네 집을 더 오픈해라 그러라고 집을 준 거고 저희 집에도 성교사님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집 빈 방이 방 하나 엑스트라로 있거든요 왜 네 집은 안 되냐 네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고 밀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히브리스 13장 2절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성교사님들 오셔서 1년 365일 머무시더라도 그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 부지 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또 마음에 그리고 너 왜 성도들의 축복을 뺏으려고 하니 성도들 중에 집 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집 한 채 주시면 성교사님들도 쉬어가고 목사님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집 살 때 다 그런 기도 한두 번 했잖아요 그러고는 집 주셨잖아요 그리고 입 싹 닦고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왜 성도들이 천사를 대접할 기회를 네가 박탈하느냐 게스트하우스가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만들겠지만 게스트하우스에 성도의 책임을 다 쑤셔 넣어버리고 우리는 자유에서는 안 되고 손 대접해서 성도들이 하늘로부터는 천사 대접하는 기회로 복을 받게 하는 걸 네가 왜 억지로 뺏는데 네 집 더 열어라 그리고 페이퍼 하나만 놔두고 부스에서 등록받으면 성도들 중에 열 가정, 스무 가정은 우리 집에도 성교사님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축복을 나누어 가지면 게스트하우스 하나가 아니라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될 것이며 대부분 저희 집에 거하시겠지만 성도님 중에 다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잠은 주무시게 할 수 있는데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라이드가 힘든 분은 페이퍼에 잠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잠하고 라이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잠 라이드까지 하고 잠 라이드 식사까지 할 수 있으면 세 개 하고 하루 밖에 안 되면 하루에 체크하고 맥시멈 일주일까지 일주일 체크하면 거기에 맞게끔 컨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무 가정만 돼도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옵니다 왜 이 축복을 놓쳤을까? 하면서 제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하나님 게스트하우스 하지 않고 일단 저희 집을 또 오픈하고 이런 생각에 동참하는 분 사인업 받아서 함께 축복해 그래서 우리 세미안교의 전 집을 다 게스트하우스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이면 어때요? 투배드룸이면 어때요? 꼭 하우스를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집을 내놓다가 하나님 그거 보고 야 너네 큰 집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큰 집 주실 수도 있는데 부지불식 중에 천사 대접하는 이거 그래서 다시 게스트하우스의 비전을 저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 어차피 설교가 이런 식의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구입하려고 했던 헌금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난민교회, 성교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써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스피탈리티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대의 대가 중에 대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대의 대가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러고 돌아가셨나요? 이러고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얼마나요? 이만큼 이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의 중의적 의미로 다 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느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못 배운 사람도 와라 상처받은 사람도 와라 수고한 사람도 와라 지친 사람도 와라 목마른 사람도 와라 이 십자가에 두 팔 벌리는 게 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못 올 사람이 없다 환대의 대가 우리 주님 교회를 일컬어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오라 그랬으면 교회도 다 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데 세미안교회는 어떤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어 잘생긴 사람만 갈 수 있어 여러분 얼굴 보면 그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은 부사역자들 뽑으실 때 부교역자 얼굴 안 보고 사모님들 얼굴 보고 뽑으세요 왜 세미안교회 사모님들은 다 이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성령 수술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36군데를 뜯어고쳐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상 쓰고 다니면 그것보다 못생긴 얼굴이었고요 36군데 내버려둬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빛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세미안교회는 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착시현상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해서 기쁨이라고 그러죠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얼굴을 흐릿하게 가려놓으니까 본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끼시려면 계속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와도 됩니다 저 한국에서 운전면허 필기만 7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설교하는 교회인데 못 배우고 모르면 얼마나 저보다 더 모르시겠어요? 다 낫지 많이 배우신 분도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유학 와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서 젊은 목사는 소 키우고 나무였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다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운명적으로 결혼을 할 때 저희 인사를 드리러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니까 저희 장모님이 자네는 운명적으로 내 사위네 저희 아내가 딸이 하나고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수복입니다 이수복 세련됐죠? 이름이 굉장히 세련되었잖아요 이수복 여자 이름이 이수복 저에게는 세련됐어요 그런데 오빠 이름이 이수락입니다 좀 심상치 않죠?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입니다 뒤에 두 자를 합치면 병락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위가 최병락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니냐 어떻게 이수락이 이수병이 합쳐가 병락이가 가운데 들어오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참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하스페탈리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warm welcome 그런데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세미안교회가 특히 하스페탈리티 웰컴 해줘야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오늘 제가 이렇게 억지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구장이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 당시 참 잔인해요 왜 소경이 됐을까 따지기 전에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때입니다 해석도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면 뭐가 궁금했냐면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건 확실한데 그 죄가 당사자 죄냐 부모 죄냐 잔인하죠 장애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당사자와 부모까지도 싸잡아서 꼼짝탈삭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심지어 예수님을 꽤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묻습니다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이 핵폭탄을 떨어뜨리시는데 한 번도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해석하지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야 합니다 와 요즘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이 있다고 저 사람 죄인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사회의 약자 소외된 이 장애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해석해내는 예수님 이건요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애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뛰고 눈 먼저 귀 먼저 가 다 열리는 그걸 첫 번째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죠 그분이 쓴 책에 에벌딘 신학교라는 데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 중에 청각장애인 안젤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수업시간에 환한 얼굴로 어젯밤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꿈속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이더냐 그래 네가 이제 천국에서는 들리더냐 안젤라가 아주 밝은 얼굴을 하면서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더군요 어떤 데인데 천국에서는 제 귀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제가 안 들린다라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이면서도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분은 치료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치료를 잠시 멈추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 공동체가 장애인 한 명만 왔을 때에 전부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인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가 엉뚱한 동정심이다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너와 나, I doubt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그 눈이 먼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됩니다 배우지 않은 어설픈 동정심으로 하다가 더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똑같이 대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달라스 연합성가제가 주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한 1200, 1300명 정도 본당에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저에게 막 저 뒤에 서 있는 듯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또 영 모르는 척하기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혀 모르면서도 이제 아는 척하는 기술을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좀 보낼 분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누군데요? 아, 장애를 가진 부모님인데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줬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인데 얘기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미안 교회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오면 편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복음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게 미래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부풀려진 소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미리 듣게 하셨구나 장애인이 와서 특별 대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어제 저녁에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함께 동석하셔서 저한테 오늘 설교를 읽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지난 밤을 꼬박 세우면서 고민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최목사님, 세미안교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아직 미처 얘기하다 끊어져가지고 결론을 못 들었습니다만 최목사님, 세미안교회 이 강대상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물론 밖에서 들어오는 데는 다 휠체어로 올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2층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로 올라올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와 내일이 이 설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 계단을 저 뒤에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깔까? 이쪽은 사람이 많이 보니까 이쪽으로 깔까? 아니면 저 뒤로 해가지고 뭘 계단을 깎아버릴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도 못 올라오는 이런 강대상에 서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우 고민이 상당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딱 떠올려주신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려 누워있는 친구를 네 명이 들고 오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휠체어 올라오는 길 안 만들어도 되겠다 휠체어 누가 몰고 이쪽 근처만 오면 네 명 달려가서 딱 들고 올라가면 되겠다 완만하게 깔아도 힘으로 올라와야 되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서로 거룩한 경쟁을 가지고 휠체어 신속하게 올릴 수 있겠다 중풍병장 누워있지만 그 친구 네 명이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신기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네 명이 도우려고 갔는데 성경 이야기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누가 도대체 누구를 도운 걸까요? 자기들은 중풍병자 돕는다고 했는데 중풍병자는 자기의 중풍병 때문에 친구 네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바니에라고 하는 나르시 공동체의 창립자이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 전 세계에 100개 이상 장애인 단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이 시대의 성자입니다 장바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 내리치는 채찍이다 정신 반짝 들게 만드는 중풍병자가 누워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네 명이 한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네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턱 내려다 보니까 네 명이 예수님 제일 가까운데 발 앞에 있네 구원받았지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2부 때는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때 2부에 외부 강사님 계셔서 1부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 6시에 온 사람 이라는 설교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못 들으셨을 건데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우 설교를 했거든요 잘 아시죠? 어떤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건 천국입니다 근데 주인이 포도 농사를 포도를 따야 되나 봅니다 일꾼을 구하러 저작거리로 나가 노동시장으로 나갔는데 아침부터 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면 한 대나리온 하루품 삭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쓸만한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서 오늘 일해라 한 대나리온 줄게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보입니까? 일할 사람 아침에 다 부르지 웬일인지 다시 오전 9시에 가서 또 빈둥거리고 이 사람 뭐하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간 먹을 것도 없고 집으로도 못 가겠고 있지도 못한 이리 와라 또 그 사람들 데리고 포도원에 또 집어넣습니다 아 그만하면 됐는데 주인이 웬일인지 낮 12시에 가가지고 그때까지도 안 간 사람을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오후 3시에 또 갑니다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불러갈 사람 다 불러가고 이거는 뭐 배는 고프고 빨리 와라 3시에 또 집어넣어 줍니다 6시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떤 주인인지 5시에 또 갑니다 5시까지도 집에 못 가는 기구한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 얼굴 들고 가족들 배고픈 거 생각하니까 야 빨리 와라 5시에도 집어넣어 줘서 1시간 일 딱 하고 전부 한 대나리온 하루 품삭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이 포도원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포도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포도원의 경력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원들 월급 주려고 좀 모자라도 자르지 않고 그 가정을 생각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월급 주는 게 목적이라 포도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사업터도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천국 포도원 같은 그런 기업이 되면 하나님 계속 월급 주라고 축복하실 겁니다 제 생각이 여기에 맞닿아지자 한 가지 제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룩한 소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전 6시에 온 사람 설교하고 난 뒤부터 생긴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던 중학교가 나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중학교가 쓰고 있던 교무실이 우리 샘미안교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스팟인 거 아시죠? 유리로 쫙 돼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드라이브 뚜루로 옆에 쫙 가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커피숍을 만들 겁니다 우리 카페타우스처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판매하는 커피숍 지금 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지금 뭐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무슨 커피숍일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1불도 돈 안 벌어도 돼요 월급만 줄 수 있으면 돼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내 아이가 커서 취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겁니다 내 아이가 취직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의 가슴은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한도감이 든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달라스에 미랄 선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년 전부터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하이 펑셔널 어티즘 아이들을 베리스타 훈련을 시켰습니다 베리스타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커피를 잘 만드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귀찮으면 잘 안 하고 뭐 기분 따라서 잘못 만드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쳐 준 대로 100%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GHC에도 주일날 10시에서 한 2시간 정도 아이들이 가서 판매를 직접 하면서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리스타를 키워놨는데 미랄 선교회에서 아무도 하이어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이 비전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셋업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와서 다 운영해라 그리고 월급 줘라 아마 미주점체에 처음 있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될 겁니다 꽤 많이 들어요 이 봉투를 설명하려고 그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뭐 다른 헌금 드리는 건 따로 드리겠지만 이 봉투에 담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은혜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오지 못해 오로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그 감사를 담을 때 그것은 바로 장애인을 위한 커피숍을 세우는 데 쓸 겁니다 풍성히 담으십시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공급해줘서 우리 세미안교회가 이거는 그걸 통해서 몇 명이 하이얼가 되고 얼마만큼의 월급을 주느냐를 떠나서 미국 전체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미안교회가 이런 환대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들어오는 우리 감사헌금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서 이제 장애인 커피숍을 할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딘지 여러분 교회가 커서 잘 모르시니까 통유리로 쫙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세미안 거물 밑에 있는 저 앞에 파라솔을 놓고 옆에 드라이브 두루까지 다 있습니다 벨트라인 출근하는 사람 인앤아웃에서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환대가 아마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주일은 문을 닫을 겁니다 주일은 장사만 안 되고 주일은 문을 닫고 외부 손님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용할 겁니다 커피타우스처럼 이 비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될 첫 번째는 장애인 두 번째는 난민들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난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우리 세미안 교회가 난민을 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난민 사역을 부지런히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난민천호로 갑니다 장수자 전사님, 김요한 목사님 다 해가지고 가서 일 년 내내 컨택을 하면서 가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콩고, 패밀리 네 가정 시리아에서 온 가정 한 가정 지난주에서 탄자니아에서 온 가정 두 가정 또 시리아의 한 가정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그 콩고에서 온 아이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여집사님 두 분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당 가정의 패밀리가 지금 결연을 시키고 또 한 자매님은 이제 그 모슬림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슬람 문화 공부를 하고 있고 영어 교재 지금 구입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도울 투 도울 해보니까 그 사역도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꿈을 좀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여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준 게 제가 이 난민 사역에 대한 그림을 하나 확 그릴 수 있었던 계기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달라스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목사님, 사모님 80분이 와서 우리 교회가 호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스테이크로 다 대접을 하고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필리핀 교회가 2층 우리 비전체플에서 잔양 인도를 하는 거고 파키스탄 교회,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소수민족 교회입니다 더 있으면 이렇게 해서 80여 분이 오셔서 우리가 섬겼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저는 거기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50 목사님들이 캄보디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네팔, 비엔남, 필리핀 한 열 몇 개 교회에서 왔거든요 지역의 소수 지역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세미안 교회를 알고 있더라고요 How do you know? We just know 그 중에 인도 목사님 몇 분하고 베트남 몇 분 목사님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멘토링을 해달라는 겁니다 베트남 교회는 내년도에 내셔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랍니다 끔찍한 일이죠 베트남 말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꿈을 가지고 세미안 교회가 이 지역의 난민, 소수민족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땅에 온 낙은에 거류민들 환대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달라스 최초로 파키스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리찰슨 지역에 지금 한 개척한 교회가 40여 명 모입니다 패스톨, 실버스톨 그 목사님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오셨죠 미얀마 리수 교회 2주 전에 이대영 목사님 제가 부재시 오셔서 말씀 전에서 얼마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란 교회 이란 목사님 간증 정말 대단한 간증을 가졌습니다 네팔 교회, 콩고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4개, 5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한 20개 교회 정도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그리고 이름만 돕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달 서바이버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우면 교회가 그 자기 민족 난민들을 세워서 훈련시켜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도울툴또로 낙해가지고 퍼스널리 케어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간 우리가 섬기던 파키스탄 교회가 2부 예배 함께 옵니다 콩고 아프리카 교회가 한 3, 40여 명 와서 특송합니다 이란 교회도 오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리숙 교회는 초청을 받았는데 교회 사정으로는 못 오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헌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면 그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파키스탄 교회는 지금 우리가 헌금을 전달하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모님들이 남았는데 크리찬이라는 이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유일한 건 재봉틀을 사주면 집에서 재봉틀로 일을 해서 생계를 연명할 수 있다고 파키스탄 목사님이 와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겠다, 몇 대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20대인가 해서 우리가 그걸 해드리기로 했고 이란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돈 내라고 해가지고 렌트피가 없어서 우리가 해주겠다 다음 주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헌금을 가지고 또 그 어느 포션을 떼서 전달하면서 원타임 1년에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캔디데이 교회를 확실하게 정해서 일단 파키스탄 교회는 우리가 마들철치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곳에서 목사님이 뚜렷한 소명감으로 소수민족들을 목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답트를 해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면서 그런 교회가 20개 교회 정도 한 달에 수만 불씩 써야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 자리에 모이면 자기 나라 국기 다 들고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원과 함께 일어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의 환상 제가 처음에 세미양교회 할 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100% 세계의 미국인 한국인 그리찬으로 세 번째 세계의 미국인 한국인과 드리는 예배로 그 환상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다음 주 땡스기빙 예배 때 적은 아마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소외된 장애인들과 난민들과 낙은애들을 세미양교회가 품고 그때 80여 명이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 와서 호스팅할 때 저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처럼 세미양교회가 있는 사방 100리 안에 복음 못 들어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고 여러분 어제 전 225명 이상이 온 것 앞으로 계속해서 그 행사에 있어야 되고 달라스에 세워진 난민교회 중에 세미양교회가 있으므로 문 닫는 교회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건물과 큰 본당과 여러분같이 열정 있는 성도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땡스기빙에 함께 동참하고 내년도에 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분도 여기에서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최병락의 꿈도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꿈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셨던 주님의 꿈입니다 세미양교회는 어떤 장애도 장애로 보이지 않고 어떤 무식, 어떤 빈부,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는 십자가 위에 다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동선 한북에서 하나님 세미양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고 20개, 200개, 달라스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소수민족, 피난민들 세워지는 교회마다 세미양교회가 있어서 문 닫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시 안에 우리에게 찾아온 땅끝을 섬겨내는 그러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서 모든 자기의 언어로 방언어로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행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난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이 찬양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열방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안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망국공통원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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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존속 모든 존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어린양 어린양 죽게 어린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양 피로 어린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여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태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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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백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총기 모든 찬양 주게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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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온 땅 가운데 덮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총기 모든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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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조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총기 모든 찬양 주게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언어가 할렐루야 외치는 그날까지 달라스의 세미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그 일을 함께하라고 처음으로 여러 가정들도 새 가족으로 보내주시고 할 일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세미안교회 와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땅끝이 세미안교회로 오고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는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성교적 사명 장애인들도 난민들도 환란당한 자들도 가슴에 멍든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상처입은 영혼도 십자가의 주님이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세미안교회가 넉넉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내 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우리도 이 땅에 서 있으면서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